1. 진심히 중심히 상관 안 풍고 2. 툴 2. 툴 2. 툴 2. 툴 3. 툴 4. 툴 4. 툴 4. 툴 4. 툴 5. 툴 5. 툴 알겠습니다 포션 좀 많이 사야될거 이해차표 포션 좀 많이 사야겠다 100개씩은 미리 미리 많이 사놔야지 미리미리 100개씩 분명히 이거 뿅이고 나면 인간형이랑도 써야될텐데 얼음이 큰아 Ya better 아우 어 우리 9s 멘테넌스하는데 힐도 안맞고 있어 안돼 어 얘가 최종 보스야? 안돼 아 그래요? 얘가 1회차 최종보스에요? 무조건 잡을 때 포크숍이 없어왔어 어 맨테는 싸는앤데 어떻게 힘도 없어 얘? 야 뒤에 총렬도 싸우면 없애려고 다니며 맞아 어 쏜다 쏜다 같이 좀 싸워 근데 이걸 다 해야지 이거 걸 빨리 없애 안돼 안돼 로보트랑 떼하면 달라 힘도 쎘다 이 공격은 되게 별로다 유효가 유효 공격 저게 너무 없다 이 레이저 빔 아니 저 주변에 있는 로보트들은 뭔지야 딱딱 이거 먹어야겠다 아이템 세수 죽지도 못해 이거 저거 뭐지 겉에 저거 때문에 껍질같은거 때문에 딱딱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 차라리 이게 훨씬 쉽다 아 그래 저 또 떼고 지고다가 훨씬 얘기가 나은거 같애 인간 뭐 나중에 인간이랑 또 싸우겠죠 뭐 뻔하죠 어 밑끝나진 않겠지 여기서 최저 포션을 아껴야 돼 그랬어 여기서 포션을 쓰지말라 많은 포션이 많으면 포션이 많으면 막싸고 되겠지마 백개쯤 있었다며 그래 백개정만 모아놨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일진 몰랐지 어쩐지 아까 아까 그 사인 동장에서 포션 샵이 나오더라 아 그래 맞아 어 갑자기 중간에 샤비 한 번 나오잖아 저는 사먹골 사이비 종교 공장에서 어 직후에 이게 마지막일 줄 알았으나 겨우 범퍼는 사막이라도 들려서 싹쌌야되는데 아 이거 진짜 이 티가 거의 하나도 안 돼가지고 진짜 인내로 싸운다 인내로 자 그래도 나인도가 최고 어려움은 아니잖아 기축쌌이니까 안에 한 대만 하면 주는 거지 흐흫흫 야 이건 진짜 탐막게임이네 거기다 한 대만 하면 주는 거는 진짜 탐막게임이네 이거 오오오오오 어 다 되잖아 오오오오 CD 탐막 게임이라고? 아 3D 탐막 게임이라고? 멍청해서 다행이다 가자 오오오오 오오오 덜진문경 이 밑에서 딱 올라오는 것만 피하면 되는구나 오오오 데미지 좋아 모아 쏘는건 데미지 좋아 초반을 주는건데 끝까지 써먹어내요 흠 오오오오 된다 오오 다 잡았다 오오오오 빨랐어 오오오 아 안돼 오오오 아까보다 빨랐어 흐으 레벨업 뭘 먹었다 기회승륙체육이 포워래 탱크 죽였을때도 나왔어 탱크 죽였을때도 나왔어 그건 나온다 아직도 나오는거야? 이 숫자 이 숫자 어떻게 하면 투비씨 들리나요 투비씨? 우리들의 마을이 아 쟤네 마을도 파스칼의 마을도 못당했어 이 숫자 아 일단은 더 얻을거 같으니까 결국 굳이 저러 갑시다 그러네 파스칼의 마을로 가야겠구나 어딜까 어디지? 아 아 포토 A 근처인데 음 저절로 달립시다 지금 어차피 빠른 리듬이 안될거 같으니까 100% ㅋㅋ 이리로 가면 될봐나 이렇게 이쪽 이쮸 여기 zurück 떨어지면 안되는거 같은데 떨어지면 안되는거같이 ㅋㅋ 타지는지 한번 봐봐 여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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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벙커가서 샵 없나? 벙커 샵? 벙커에 샵 없나? 가봐 가봐 벙커로 가서 샵으로 간다 우리는 쇼핑부터 한다 포션이 너무 없어요 샵을 찾아야 돼 포션 10개 가지고는 무리야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마지막이면 맵은 별로 안 넓다 오픈월드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별로 안 돌아다니는 것도 있긴 한데 안 돌아다니는 것도 있긴 한데 샵이 어디 있을까? 나인에서 방해 오 있다 오오 다행이야 잔뜩 쌓아야겠다 백 개 이거만 쓰면 돼 솔드아웃 됐어 5만원이나 있는 그 사이에 6만원이나 먹았네 이걸 세이브 한번 하고 이동합시다 어 어 이쪽이 있어 여기 아니야 아 여기인가? 몰라 뛰어갔나 사실 공장 공장 같은데 봅시다 오 으 으 지금 오르봅시다 아니네 여기로 가야된다 아 지나치고 이건가? 갑시다 때려잡은거 마광이라고 해도 너무 긴데 이거 스페이지2를 이동했어 하지만 다행이야 포션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줬어 마이네스 마이네스 금검 멋있다 금검? 거미 금이요? 진짜 여기에도 저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다 폭주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선은 마을 입구를 막고 운전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무장으로는 막기 힘들다 이거지 오우 여기로 에어틸을 닦아왔네 저쪽에 물이 있었어 고개 아 이거 밀어야되는건데 밀어야된다고? 이렇게 해야되나? 안되네? 때려잡아야되나? 때려잡아야되나? 역시 조패 조패 공같은 녀석 저 안에 들어가있는건가 오호 따뜻한 아니 얘 피가 얼마정도인지도 안보여서 궁같은 녀석 왜왜 맞잖아 궁같이 생겼잖아 오호 와 사왔다 감사하대 사라 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있는 모든 길게 생명체가 한번에 폭주했대 이브라는 통과를 하고 있는 애가 그런것 같아요 이브의 위치 알숨이에요 이미 알고있대 이 포인트를 흘렸대 파스칼은 저걸 지키고 이브는 우리가 잡겠대 이브 잡으러 가네 저기있다 조심하세요 이브가 저런건가 이브가 저런건가 이브가 저런건가 이러고 저게 강제 송신중이에요 마지막 1전인가? 너무 끝났다 물량 앞에서 어디 나에게는 도핑이 있다 도핑은 이길 수 없지 물량 도핑 앞에서는 RPG 도핑이 짱이야 어, 왔는가 너희들은 기억하려나? 생각하려나? 이 세계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에게는 형 형 형만 전부 모두 다 사라져버려라 왠 형은 죽었지? 왜냐면 죽여달라고 그랬거든 맞아 형이 죽고싶다고 그랬어 나는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싶다 그러는 얘기가 어, 세대발 좀 죽을 것 같아 빠르게 빠르게 시체 회복 뭉쳐있어서 바로 먹어줘야돼요 아담가 이분의 왜 얜 여자가 맨 남정네여 누가 형의 몸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긴가? 갈비뼈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겠다 이런 걸 수도 있겠네 겁나 많이 든다 세대발이 누워 어 근데 그 덩치 큰애보다는 차이 낫다 덩치 큰애 어 깨굴 때 둘러다 했던게 제일 작은 것 아니 아직 1페이지라서 몰라 2페이지? 체리버스는 페이지 이 정도는 있어야지 어디에 어디에 앉을 수도 있어 탑치 탑치해가지고 어, 얘 무슨 영역같은거 떴어 안 보인다 어딨지? 위로 올라가는건가? 타고? 밟고 올라가는거 아니야 이거? 어, 그런거 같아 위치가 이렇게 돼있잖아 쪼쪼서부터 그래 쪼쪼 쪼쪼 아니야? 뭐야? 타이밍이 있나봐 타이밍이 올라간 타이밍이 내려왔을때 딱 타야되나보다 됐다 저기 위에 있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เข 하나 빠가야지 야이비한 녀석 아 có 아 그냥 동지도 어 Vor 옆으로 뛰어야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역시 페이지 1이 다 아니었어 오우 아 여기다 먹고 있네 먹고 있을 때는 그나마 단식 다시 찬다는게 오우 아 자꾸만 쓰레기 던져 안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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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내려왔다 나 굳이 올라갈거 없이 그냥 버테도 될 뻔했네 아 근데 날 내려오네 어우 피가 많으니까 그냥 맞으면서 싸우네 물약이 많으니까 아 한 대마자 바로 꼭 빨간대지 이거 해피 해피 타이밍 해피 저거 쓰는게 후 후 후 아 심판해 떼구리 보다 떼구리 쫌 싸우기 때문에 힘들었네 그냥 우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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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우야를 못 때리고 있어 으어아아 어 방대한 에너지 에너지 반응 확인했대 가수의 뭐지? 오 피쳤나 피쳤나 기계 생명체가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데 아잇 뭐야 지금 나인에스가 일부를 해킹하겠대요 쟤 보호해야 된다는데? 나인에스의 저게 낫대 그냥 말만 그런거고 그냥 싸우는 것 같아 나인에스가 한다고 하면 한승 하는거래 많이 친해졌어요 둘이 괜찮아 너에겐 99개의 포션이 있어 저 위에 차고 있네 게이지가 원형으로 되게 좋아한다 으헤헤헤 출범하자면 뭐 피곤해 어우 엄청 많이 아프네 안돼! 퓨우 최고일 때 맞았다 안돼! 아우 저건 무조건 그냥 피했는데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장난 아닌데 장풍이 나간다 지금이야! 장풍 나가자면 어떻게들 나가 나갈 땐 좋은거지 뭐 오오오오오 어 사라졌다 장품이 데이지가 있나봐 코드를 안사서 안보이는거지 샤라 먹어야지 이거 피가 애매하다 지금 잘못해서 타면 안되니까요 아 이거 강제로 샌슬 따위 없다 안돼 어우 엄청 말다니 아 이거 3페이지도 있을거 같은데 분명 거대화 한 번은 나올거 같은데 왠지 뉴킴산 아이 진짜 피피피 아 아 포슈 엄청 빨네 계속 빨아야돼 어 해킹되겠다 거의 끝났어 나이네스 나이네스 잘한다 아잇 아잇 어 네트워크가 절 절단됐대 야 나이네스가 진줄 아니야? 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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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시로 한 번인거야 칼 부러졌어 안주 꼼 아 음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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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다닌다 탄막 형태로 변했다 탄막버스 바뀌었어 너네들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 오 오 완전 아싸싸다 지금 오 다이다 안맞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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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 점프가 불가능하이래